상황 좀 보면서 합시다 람머스 나왔고 쓰레쉬 나왔고 어? 근데 이 조합이면 진짜로 말자 하면 되겠다 이거 딱 보니까 탑크사한테 미드말자로 볼 거 아니야 이걸로 간다 유채화 정도? 리안들이 횃불 안가는 극딜 말자 응 안돼 아니 가야돼 횃불 리안들이 안가면 뭘 하는거야 아니 만원 미션 걸리셨거든요 그거 안가면 그냥 딜이 반토막이 나버려 안돼 안돼 미션 실패 미션 실패 도르로 미션 받기 성공 흐흐흐흐흐흐흐흐흐 어 안되는건 안되는거지 날 벗기지마라 오오케 오케 천천히 천천히 좀 당기면서 먹을 수 있으면 초반에 당기고 그 다음에 빅웨이브 쌓아가지고 하면 될 듯 지금 잘못 밀면 저 죽습니다 죽고 싶지 않아요 자 이제 슬슬 밀어볼까 오오케 잘 먹히는구만 어 나 나한테 올려간다 무쇼운 새끼 잭스와의 미친 거리 조절을 해야돼 약간 보는 맛이 없네 그걸 지금 알았어 근데 얘는 후반가면 세집니다 야 얘 왜 계속 가서 맞냐구 어어 어케 어수 음 그래그래 집가자? 너무 깔끔한데 아니 좋았어 진짜 에에에에에? 야 이 병신아 아이 나 태린줄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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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한번 더 한 번 더 음 그래그래 너 가서 맞아 봐 한번 어떻게 되나 아까 들어오면 죽일거였어요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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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 SS! CS 되게 잘 먹는데? 유채화 아 되니? 됐다 W를 박았어야 하는데 실수로 DROOW 너무 욕심이 과했어 사람이 욕심이 욕심을 적당히 불에 너희들 안오는구나 아니 아니 잭스님 제발 아 죽었다 나이스 이겼다 이게 도트 딜이지 사동사냥하고 가자 폭쇄? 폭쇄 가자 잭스가 너무 무력이 세긴 하네 확실히 갖다리 갖다리 하면서 이제 궁싸게 해서 킬 좀 벌어먹어보죠 아니 뭐 한두 명만 오면 됐는데 네 명이 나오는건 어 유충 띠엥 오우 죽이지 마 죽이지 마 넌 이미 죽어있다 그렇지 쓰레쉬 가격이 왜 저러셔 야 이 판은 근데 너무 맛이 갔다 밸런스 조절이 의미가 없다 너무 맛이 갔네 뭐 서랜이여 제동사냥 이랬다가 갑자기 밸런스 조절되면 웃기긴 하겠다 어 나 가는중 여기까지 가져오면 내가 해줄게 안녕하세요 에이씨 아 나이스 됐다 잘가라 잘가라 ㅎ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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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ㅉ 어 어 어 그래그래 뭐야 뭐야 아 그래 말이 안 된다니까 이건 어 설엔 아깝고요 어 미션 잠깐만 2시간 16분 38초 남았거든 아 한 번 더 하면 되잖아 막 화나져 말자 또 라인전이라고 아 근데 원래 어쩔 수 없어 말자 정도면 라인전 재밌는데 재미없어? 내가 뇌가 녹은 건가? 날먹하는 맛이 있기나 진짜로 솔레에서 재밌는 캔은 아닌데 어 노잼 중엔 재밌는 편이야 약간 존나 잘 만든 방치형 모바일 게임하는 느낌? 아 뭔 말인지 알죠? 자크 형 반갑고 라인은 안까 안 민다고 했죠 천천히 도망가 아니 조교 안 먹혀? 애교가 아닙니다 바락입니다 전혀 가질 수 없어요 자크 저기까지 갔으니까 전 빨리 푸쉬라도 합시다 지금 가줄 수 있겠는데? 응? 존나 때려 아이씨 아 나이스 나 죽어버리렴 더 싸울만한가? 아 여기까지 하죠 자크님 저리 가시라구요 아니 대포를 아이씨 막타를 못 먹잖아 아 이거 따줘야돼 나이스 고맙다 마나가 없는 삶 그냥 인장 신발 가자 아유 민장 가고 싶은데 아아 내 CS 레전드 자크 녀석 테리 없으면 여러분들 이렇게 존대는 겁니다 그냥 여기서 몸한테 비비는 거 보소 안 꺼져? 안 꺼져? 탑도 올 수 있으면 와주시면 감사 혼자서 못 단다 와줘야돼 와줘야돼 나이스 땄다 그렇지 아니 이 지랄하면 내가 잡을 수가 없네 어? 진짜로 진짜로 치감하나 가야될 것 같긴 하다 전석 너무 역겹다 그리고 원래는 자크같은 애들 상태로는 리안드를 가져야 되는데 난 몰라 나 주문력 갈거야 주문력이 악마가 되겠어 뉴? 천천히 가볼까 천천히 가볼까 anytime 자 맛있고 아니 근데 그렇게 라인전 계 속할 거면은 갱 당해야지 진짜로 어쩔 수 없이 저게 다 되면은 맨날 다 오익 하고 다 어? 자크하지 맞아 아니야 나도 갱 고르는 거 싫어요 근데 계속 자기가 무적인 것처럼 하잖아 그리고 말자는 갱을 오기는 쉬운 편이니까요 팩트는 이래도 자크는 안 썩는다는 거임 팩트는 그게 맞는 말이라는 거임 오케이 아 봐봐 계속 몸으로 된다니까 저희 게이시키가 오케이 저런 애들 커버법 알았다 아 진짜로 알았다 연혼을 간다 진짜로 개..자식 뭐 할래? 뭐 할래? 침묵 흐허허허헣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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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정보 침묵이었다 너 не 계속 라인전 어? 다 있는 것처럼 아래 이거 최고야 이거 근데 연운을 빨리 연운을 가면은 좋은점이 만화템 많이 갔을때 주문력이 많이 오르긴해 아기도 가고 그냥 폭세가고 하면은 자 박아 그냥 자 박아 박아 안녕 아이 씹 미친녀석 오으 미친녀석 그냥 오오오 오 히의 fic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iff 이래서? 휴지에를 가야된다 헉 벌레는 원래 빨라야하나하는 법 수 입니다 susp tenga です 어 거기까지 가면 내가 또 자동사냥 아니 CS 이렇게 많이 놓쳤는데도 초반에 바로 회복이 되시잖아 안 돼! 예! 즐거운 공어충 백도 시간 존나 세다 이거거든 그불 온 몰라 대천사도가 절대 죽지 않는 벌레가 되겠 죽여버려 그렇지 두꺼비 100원은 150원으로 갚겠다 다시 침묵 됐다 죽였다 오케이 침묵 걸렸고 그렇지 이예아이 휴이 잘가 아니 궁만 넣었는데 이 정도의 딜을 궁 궁 궁 궁 궁 궁 냥 자 침묵 먹여놓고 다시 어 죽었어 임마 오오 더블킬 사화염용 나 나도 이제 근데 템 다 뽑았다 부엉 헤헤헤헤헤 정보 이 안박음 안 닿아가지고 나 라바돈좀 뽑고 올게 원래는 마관좀 사와야되는데 아 어 해볼까? 아씨 다 에어양 으아아악 으아아아아악 말도 안돼 이거 뭐야 하바돈 미얀드리가 없는 세상 내 퍼펙트가 아무리 봐도 이 빌드 존나 맛없다 일단 주문력 천을 찍긴 해야지 어 할건 해야지 자 바로 뭐 온다 먹었고 에이씨 마크야 잘가라 띠용 에어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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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중력 1119 말자하 성공 아 마지막 역병 꺼지 당장 119를 부르세요 아니 아까 그 뒤에 내가 뽀삐한테 박았잖아 박으면서 바로 폭세 터지고 폭세 터지면서 전염돼가지고 뒤에 있는 카이사 죽음 내가 봤어 살짝 근데 말자하가 미드로 가야돼 원래 알죠? 자크가 그냥 몸대주니까 뭐 할... 아니 진짜 놀라운 점은 2킬 14댄스 9월씨 자크를 1대1로 이길 수 있었느냐 아니면은 정답은 X임 난 이길 수 없어 암튼 재밌었습니다 미쳐버린 역병 말자하였습니다 이따 한번만 보자고 맨 마지막만 보면 되나? 뭐가 들어간거지? 아 화염용 아니 길이 너무 빨리 들어가길래 폭세 터지고 빡 아 맞네 헬로 암텔롱 땡스 포 왓칭 마 비디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구독 구독 구독